야 다크 소울이 진짜 맵은 진짜 기똥차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? 잠깐만 3마리야? 아니야 잠깐만 아이 귀찮아졌군 들어와 도망이요? 그런거 없습니다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거 게임이 저런데서 도망치다 죽어 도망치다가 때로는 도망치는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이 아래로 가는건가 앞으로 가는건가 앞으로 한번 가서 뭐있나 봅시다 아이 이 새끼 가그린 하랬더니 이 새끼 그만해 입냄새 아이 진짜 넌 뒤졌다 아아 넌 곱게 안죽인다 일로와 넌 그냥 안죽여 아 그냥 죽였네 아이 내려가는 길은 뭐지? 일단 에스파 편하고 불사자의 뼈초공만 얻으면은 그냥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일로와 아 포즈 죽이네 잘생겼다 왜이렇게 뛰어다녀 일로와 일로와라 짐승아 어 일로와 아 아 샴푸 맨 아 이 새끼가 진짜 이건 뭐지 딸기 샴푸 딸기 샴푸 어 아 저기 뭐있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지 방금? 오오 나 방금 뭐 먹었어요? 아이템 뭐 먹었는지 못봤어 맞는거냐? 안맞네 데미지 너무 안들어가는데 아 슬라임하고 이렇게 싸야되다니 맷집이 좋네 맷집이 좋네 오오 됐다 이 불 쏘는 녀석이 문젠데 이거 이거 그냥 가서 좁혀면 되겠지? 이게 이거 점프로 넘어갈 수 있나요 이게? 이게 넘어갈 수 있나? 못 넘을 것 같은데 못넘네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이거 약간 아래층으로 빠진건가? 그 계단 있는데 여기가 그 계단인가? 나 그냥 S2파편만 좀 주면 안되겠니? 나 그거 먹으면 얌절히 가줄 용의가 있는데 쟤 그래서 내 계단을 내려가는 쪽에 불 사자 있다고? 깜짝 놀랐고 그러면 와 이런 맵을 다 어떻게 만들었지 나 와 야 졸라 복잡해 길 여기 뭐야 괴리였네 그냥 갈걸 아 에이투파평 어딨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맞아요 맞기는 잠깐만 저 뒤에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불똥이 떠 있는대로 가면은 불사지 햇볕조각 있다고 좋아 싸워보자 들어와라 침착히 침착히 어 아 아 어이 미친 아 저거 불이 공격이 아니라 몬서네 저 불이 몬서야 몬서 어 이거 안좋은데 잠깐만 아이템만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아 아 진짜 지랄 아이템만 먹고 빠지자 어딨어 어딨어 이건가 그렇지 그렇지 먹었어 먹었어 죽어도 돼 슬라임한테 먹혔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거 먹었어 소울이 만 소울이 있긴 한데 아 아깝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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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뼛조각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엘스트 파편 아니 소울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엘스트만 먹으면 돼요 이제 엘스트는 또 어디서 먹어야 되지 아 엘스트가 아까 점프해서 먹으려던거야? 그거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? 못 가지 않나?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나? 여기다 나의 목적은 엘스트 파편이야 딴건 필요 없어 웬만한거 다 도망가는 느낌으로 어 봐봐 점프 안되 이거 아 봐봐 점프 안되 이거 아 여기서 계단에서 찾아 올라가야 된다고 계단이 있나? 어 너무 위험한데 계단 있니 계단? 아 여긴가? 설마 제발 제발 뭐야 여기 화톱불이 있네? 어 화톱불이 있어? 이 근처인거 같은데 넌 뒤졌다 아까 나 졸라 때리던 놈 일로와 일로와 넌 죽여준다 그냥 안죽인다 고통스럽게 죽여주지 아 비밀벽이 있다구요? 아 비밀벽이 있다구요? 아 비밀벽이 있다구요? 야 근데 데미지 너무 안 막히다 야 근데 데미지 너무 안 막히다 세기석 비밀벽이 어디있을까? 일단 저 앞에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? 일단 저 앞에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? 1대5의 싸움은 골목이라고 했죠? 아 우와 야 얘네 너무 쎄 잠깐만 와 진짜 보스보다 쎈거 같아 농담 안하고 이렇게 뭉치면 일단 잡았어 이방 구석에 있다고? 좋아 이것만 잡고 찾아보자 어 닥쳐 덩스러운 똥칭 한번 더 놔주지 잘가라 자 아자리스의 주술서 루피님만 같습니다 이런데 뭐 있겠지? 찾아보면 왠지 이벽같다 느낌이 아니네? 이벽? 아니군 이거? 아니군 이거? 홧톱불방이라고? 빨리도 말해주는군 아 빨리도 말해주는군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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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잖아 없었잖아? 그러면 어 홧톱불 어디있었지? 여기구나 여기 비밀벽이 있을만한 벽이 이거? 아 이건 기둥인데 아 여깄다 아 이거네 오오 야 이런거 어떻게 찾지 진짜 근데 또 나한테 바로 주진 않겠지 아 어 뭐야 여기 슬라임 엄청 많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 바보죠 뭐 됐다 얻었다 좋았어 이것만 얻으면 됐어 이제 난 볼일 끝났어 어 나 그냥 갈게 얘들아 나 너에게 볼일이 없어 이제 음 가자 됐어 게이득 완벽하네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지금 음 이제 다음말 2루실로 가면 되겠군 원래 이런데서 먹티야 먹티 뭐하러 저거 다 싸우고있어 따르르르른 일단 엘스터 업그레이드랑 다크소드 다크소드 강화하자 엘스터 강화하고 다크소울 다크소드 교주 안 잡았어요 교주 어디서 잡아야 돼? 교주는 어디서 잡아요? 아 교주도 잡아야 돼? 제사장? 아 여기 노야 다음맵 노야면은 그 마법 쓰는 애잖아 노야 노야가 결정해 놓아 여기? 여긴 한참 전인데? 교주가 있었구나 내가 안 잡은 애가 있었네 교주 교주 여긴가? 여기가 노야 잡았던 곳이거든? 여긴가? 이 윗길? 여기 안 와본 것 같애 이 윗길? 오오 뭐지? 빛나라 쓰기 위해서 왜 얻은거지? 저 아저씨 온다 덤벼 그쵸? 얘는 데미지 좀 잘 들어간 것 같은데? 아줌마 있다 아줌마 아줌마 있네요 반말해보는 소리 아줌마 반가워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길은 아닌 것 같은데? 전령 세트 전령의 글러브 이 길이 맞나? 맞겠지 뭐 아줌마 반가워 화톱불 에스트 늘렸어요 여기 기사 있는 것 같은데? 저 위에 어? 쟤 누구야? 저거 뭐지? 어? 쎄보인다 어? 너 좀 쎄보인다 어? 이거 다크스포 원캐리가 아닌가? 산저? 어? 앞잡 어이 막 방패를 어? 야 잠깐만 이 새끼들이 모자보자 하니까 누가 누굴 보자기로구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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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어쭈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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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새끼 어? 잘 피하는데? 나의 돌열한 공격을 피했고 거미의 방패 어 얘네 소울 좀 많이 주는데? 얘네 한 두 번 잡아서 복구 좀 하고 갈까? 무빙 지리네 NPC가 와 얘네 소울 많이 주네요 방금 5천 준거 아니야? 5천? 아 또 안나오는구나 한마밖에 안나오나 보네 여긴가? 어 강아지 반갑다 오랜만이야 활쟁이 있다 저기 있군 쟤라는 아이템은 뭐에요? 쟤를 먹어야되? 화살은 뭐 안맞으면 되지 어 맞았다 어 야 잠깐만 아 나 이 팔쟁이 자식쓰 아 뒤졌다 활쟁이 강아지가 많네 일로와 일로와 강아지 일로와 무빙하지마 무빙하지마 어차피 죽을놈이 무빙을 왜해 일로와 너 활쟁이 비겁한 자식 일로와 활쟁이 뒤졌어 감히 화를 쏴? 이 새끼들이 들어와봐 무섭지 자식아 어 좋아 조용해졌군 바로 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나오려나 또 맵 한참가야지 보스 나오나 뭐야 여기 묘지같다 묘지 깊은곳에 성당 아 어 극성팬 아유 아파라 아 그래요? 여기도 길이 많다고? 저거 열면 화톡불 아닌가? 어어 좋아 아아 여기구나 여긴 그래도 맵이 좀 멋있던걸로 아는데 여긴 그래도 맵이 좀 멋있던걸로 아는데 아 여기 싹 빼먹고 다음 야 그러면 이거 건너뛰고 중간 보스 잡았네 왜이렇게 순서를 이상하게 잡았지? 일단 얘네 잡아줘야지 김밥 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아 나 이색 여기도 길이 두개였던걸로 알거든 이리 가면은 뭐가 있어 여기 여기가 뭐 쇼컨 여는곳인가 그 다음에 이리 가도 길이 묘지같은 길이 하나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지금? 여기가 아닌가 지금? 이리 가는게 아닌가? 가볼까 한번? 와 개맞네 비켜라아 어렸을때 과학실이 있었던거같은 몬스터 여기다 여기다 여기는 인성진 인성진 두 번 죽이기 예아 발로 밀라그랬는데 비잡이 돼버렸어 굉장히 많군 애들이 얘는 좀 쎄보이는데 와 근데 애들이 일반 몬스터가 다 출혈 옵션이 되게 많네 그냥 맞으면 계속 출혈이야 아 뒤졌다 나한테 자비를 바라지마라 이런 광범위한 적들을 잡을 때는 얘네 계속 살아나나? 계속 살아나는 느낌이다 그냥 가자 계속 살아나봐 여기가 쇼컷 아닌가? 엘베 있는데 여기? 여기 아 열었다 열었다 요 사다리가 아마 쇼컷일거야 이게 어디랑 이어지는거지? 시가 너무 많이 난다 아 이게 저 뒤쪽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팔란데검이 좀 멋있긴 한데 약간 그 되게 위험부담이 커요 방패를 못써가지고 거머리 붙었어 좋아 가자 여기서 방패가 있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여기가 아마 안열리겠지? 피로님만 같습니다 혹시 이 문을 열어야 돼 여기서는 방패 씁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서 급습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해 여기 한참 전에 오는 곳인데 애들 되게 약하겠네 그러면 원래 급초반에 오는건데 내가 여기 안와가지고 원래 급초반에 오는건데 내가 여기 안와가지고 여기 뭐 쉽게 가겠네요 일단 가고 여기 뭐 쉽게 가겠네요 거의 맨 처음에 오는 곳 어 열성팬 오케이 위에 매달 그래 빨리 떨어져 임마 알고있어 빨리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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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떨어져 떨어져 나올거 알고있어 왜 안떨어져 얘 안 떨어지니? 그래 떨어질거 알고있어서 빨리 떨어져 다음부터 좀 일찍 떨어져 음 안 맞어 어 노예의 도끼 뭔가 좋은 아이템이군 어딜 비어올라 아 어디 어딜 올라와 어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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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떨어질텐데 하나 더 떨어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님 말고 음 반가워 얘들아 이게 비잡할 때 약간 일시적으로 무적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걸 좀 잘 쏴야 돼